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꼭 가보자 그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Merge Eye View 좀 큰 거시적인 관점의 계획이 대충이라도 서 있어야 전체 계획이 대략적이라고 서 있어야 그래야 이 시기에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한 달의 계획이 세워질 거고 그러면 그 일주의 계획이 세워질 거고 그래야 하루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자 전체적인 관점부터 가져갑시다 하반기 자 이제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0월, 12일 날 연대시험을 위시해서 수능 전에는 연대, 홍대, 실입대 정도가 메인 학교겠죠? 나머지 학교들 자 그 이후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자 이 시기는 어찌됐든 어찌됐든 실모, 실점모의 훈련입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자 선생님 커리 크게 보면은 선생님 스피킹 자 논증법 강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딩 개념 강좌의 사치 자 수리논술 뭐 되게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선생님 이 캐스트 쭉 따라오시면서 본질을 봐 오해 없이 평결 없이 자 그러면 논증법 강좌 자 이거는 개념 강좌 였고요 이제 라이팅 자 마지막 뭐 이제 실모 즉 대학별 파이널 강좌입니다 대학별 파이널 이때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당부의 말씀들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이제 이 이후에 할 일이잖아 자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뭐에 집중한다 자 뭐에 집중한다 자 기출 제발 기출 좀 해 기출 좀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아 지금 제수 이상 친구들은 당연하고요 고3 애들도 지금쯤이면은 수능 기출명 뭐 한 2년치 3년치 5년치 많으면 막 10년치 딸딸딸따 외워보면 이게 수능 몇 년도 몇 년도 수능 문제다 뭐 알아 수능만 아니 평가원 기출도 알아 몇 번씩 푼다고 반복해서 그걸 바이블처럼 이제 그 이후에 사설 기출 뭐 이런 걸 보겠지 근데 근데 수능은 기출을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을 기반 바이블로 삼고 실제 사설도 푸는데 야 논술은 왜 그래? 논술은 논술은 왜 그래? 논술은 대체 한양대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한양대 작년 재작년 2년치 3년치 기출을 다 섭렵한 친구가 대체 왜 없어? 아니 내가 선생님이 밤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 붙여야지 해가지고 정말로 연대스럽게 연대 파이널 한양대스럽게 한양대 파이널 문제 가져가면서 애들아 자 이런 포인트 포인트 잊지 말고 훈련해야 돼 라고 정말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마음에 이 밤을 새서 내가 만들어왔어 애들은요? 이게 기출인가? 선생님 만든 건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진짜 속상해 죽겠어 자 기본을 챙긴다? 그러면 남은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은 뭐다? 내가 지원할 학교의 기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이게 3개년이라고 하면 이게 학교마다 되게 다르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연대 같은 학교는 올해 굉장히 특수하게 모의 논술을 봤지만 원래는 없었단 말이야 게다가 그동안 오전 오후 이런 시험이 여러 개가 있지도 않고 딱 한 세트씩만 한 번만 봤단 말이지 연대는 그럼 모의도 없어요 한 세트만 나와요 1년 기출이 그냥 한 번이야 근데 그게 지난 뭐 그럼 뭐 한 4년 5년 치 해봤자 얼마 많지가 않다고 충분히 풀어 충분히 풀어 근데 있잖아 이게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험도 있죠 오후 1시험도 있죠 오후 2시험도 있죠 심지어 의외과 시험까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다가 모의 논술도 두 번씩 봐 항상 그럼 봐봐 1,2,3,4,5,6 1년 기출이 6세트네 6세트에다가 문제가 두 문항씩 있나 그럼 12문제네 그게 지난 지난 3년 치 벌써 36문제야 그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전국민한테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해라 하고 기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별 기출 대학별 고사에 문제집을 전부 제공해가지고 다 줬잖아 선생님 정말 사명감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진짜 나는 진짜 의무감으로 밤새서 그 작업 우리 직원들 전부 독려해가지고 어떻게든 매년 만들고 있는 거야 모든 대학별 고사를 다 그래서 자 논술을 시행하는 32개 대학에다가 서울대 고대 포스트 카이스트까지 38개 36개 뭐 인문계열 수리 뭐 이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좀 중복은 있다 근데 대략 36개에서 38개 자 이 대학별 모든 문제집 기출 문제집 및 해설집 해설 없으면 또 자료로 치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자 그거 전부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기출 제발 그리고 학교마다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3년 치 는 최소한 하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3년 치 플러스 뭐 이제 연대 같은 학교는 한 5년 치 하세요 그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하실 분들은 나랑 선생님이 그 다음 길을 제시를 할게 근데 이거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이거조차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수리논술판의 현실이라고 이거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서 무슨 실무를 하겠다라고 이게 기본으로 갖춰져야지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모든 대학별 파이널 자 영상으로 이런 강사 또 지금 대한민국 없잖아 여러분들 사이트 다 돌아 봐봐 진짜 메가스터디에만 메가스터디에서도 나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다 지금 클릭 몇 번만 해도 바로 확인되겠다 그러니까 기출 최근 3개년 자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들 대학별 대학별 파이널 기출 기출 강좌들 자 쫙 다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자 이거 섭렵해 오세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커리는 선생님이 그 개별개별 상황에 맞춰서 또 제공을 해드릴게 선생님이 피드백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진 거 자 여러분들 뭐 바로 확인되실 거야 카톡 실시간 질답 시스템 메가스터디 네이버 카페 이런데 Q&A 게시판 뭐 할 거 없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창구들 선생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 오리엔테이션 영상 등을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걸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자고요 자 이거를 하는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학습의 방식 학습의 방식인데 이거는 이 모든 강좌를 통틀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했던 얘기인데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전제 조건이야 아니 전제 뭐 결국 모든 강의의 기본 목적은 강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떤 문제풀이가 그냥 그 한 문제를 풀어서 그 한 문제 푸는 거에 끝나면은 그거는 나쁜 시켜 기본조차 안 돼 있는 거라고 문제풀이는 뭐냐면은 그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 원리, 원칙들 그 단원에 해당하는 그 개념들을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걔네 원리를 익혀줘야지 그래서 그 단원에 그 문제가 속하고 있는 단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 단 하나의 원칙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문제풀이가 한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그 관련된 주제에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걸 익히게 해주는 그런 강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기출 강좌들을 학습해야 돼? 내가 이 해설대로 저 선생님대로 저 백이은 선생님 하는 것처럼 이 줄에서 이 줄 넘어가면 풀리는 거 나도 알겠어 근데 대체 여기에서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때까지 공부해야지 그 필연적 사고 과정이 납득이 돼야 그게 공부야 거기까지 안 하고 오 오 대박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하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논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수학 얘기야 수학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해설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해설을 보면서 와 쩐다 여기서 이 생각을 하니까 와 대박 이렇게 쿨하게 풀리네 하고 그냥 보면 그게 그냥 관람하는 거 영화 보는 거랑 뭐가 달라 관중이지 그냥 관중에 머무르지 말라고 공부를 하라고 왜 이렇게 관객들이 많아 공부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가 필연적으로 하나하나 사무치게 가슴에 와 닿게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라고 그게 학습이야 자 전제 수학은 논리 언어 자연과학의 언어야 이거는 물화생지의 언어라고 이게 전제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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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 전제가 너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뭘 해라 사고 과정을 익혀라 수학 공부 즉 수학 공부는 사고 과정 사고 단계를 필연적임을 이루어지는 사고 체계 이루어지는 체계 알고리즘 메커니즘 이 체계를 익히는 게 그게 공부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출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에 그치지 마 제발 그렇게 하등한 허접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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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고 체계를 만들어주는 내 모든 강의는 다 그래 기출도 똑같아요 이 기출 문제 한 문제 풀어가지고 그 한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한 문제 풀고 어? 그냥 말면 그게 공부야 그러면 이 파이널 기출 강좌들을 학습하는 기본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이 전제 제가 당부 드렸고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자 이 기출에 의거해서 자 먼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커리를 문의해라 근데 그 다음 커리까지 가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근데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돼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이후에 학교별로 어떤 커리가 여러분들한테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가 일일이 대답을 해줄게 오케이 이거부터 일단 하고 자 그리고 학교별로 의미가 있는 기출 없는 기출들도 사실은 있거든 그래서 일단 3개년엔 다 의미 있으니까 모든 대학들 다 의미 있으니까 일단 3개년 하고 그 다음 후속을 문의해줘 나한테 오케이 연대는 5년 2012 2013 14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2020 대비를 통해가지고 12 13 14를 풀리는 놈들은 진짜 사기꾼들이야 다 다 믿고 걸으시면 돼요 연대는 딱 15부터 좀 빡시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15 16까지도 내가 바운드리에 넣었다 차라리 2012 13 14 빼고 10 11 2009 2008 얘네들은 차라리 나 근데 2012 2013 2014 절대로 보지 마 시간 낭비 1분 1초도 아까우니까 그거 보는 시간에 차라리 그냥 멍 때리고 명상을 하세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연대는 5년 다른 대학들 3년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 문의를 해. 3년은 전부 다 완벽하게 의미 있는 문제들이니까 대학별로 이거를 더 해라. 5년치 더 해라. 자 이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 연대처럼 연대 선생님 제 5년치 15년도까지 완벽하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전제에 입각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제가 필연의 논리로 이해했어요. 자 이제 연대 5년치 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내가 뭘 권하는지 학교별로 다 다를 거다. 연대는 선생님이 제작한 문항들 이런 거를 내가 권유를 할 거야. 자 학교별로 문의해줘. 자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기출 강좌들 하는데 이때 또 추천이 이때 추천 또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또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바로 이거 들어가도 돼요? 가장 많은 질문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을 그 질문 선생님 저 이거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얘들아 선택과 집중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야. 자 지금 이 시기에 선택할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는 그래서 집중할 거에 집중을 해주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들 늦게 시작한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내가 계속 제시할게요. 자 일단은 넘어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강의 안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 거야. 이 개념들이 선생님 새로운 개념이 하나도 없다니까 철저하게 얘는 다 뭐야? 철저하게 교과서의 개념들이라고 교과서 안에 있는 얘기만 해 나는 진짜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새롭대 왜? 교과서를 안 하니까요. 수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안 해. 수학 교과서의 스토리라인 본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애들 미분 적분은 너무 잘하는데 야 야 근데 구분구적법이랑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해서 서술할 수 있는 야 니 적분 진짜 잘한다 야. 니 미분 진짜 잘한다. 근데 미분의 가능성과 미분계수의 정의가 교과서 워딩이 어떻게 박혀져 있는지 미분 하다가 뭔지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대체 기억나니? 아 애들 모른다고. 대체 여러분들 야 너 지금 확률계산 와 이거 답 이렇게 많이 맞췄어? 또 야 근데 너 확률변수의 정의는 알아? 대답 아무도 못한다고. 진짜 이게 대한민국 수능의 현실이라니까. 객관식 시험이 너무 거듭거듭 되다 보니까 지금 수능 수학이랑 교과서 수학이 너무나 괴리가 커져버렸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 강의 안에서 계속 그 포인트를 단원마다 주제마다 짚어줄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만 해. 그러니까 쫄지는 마. 대신에 교과서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중이잖아. 자 일단 넘어오시되 선생님이 강의 중에 자 이거는 무슨 교과서 무슨 단원의 기백교과서 무슨 단원의 개념이었지? 그 교과서의 서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이 사고 과정을 거쳐야겠지? 그러면 교과서 논리대로라면 이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문제는 딱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붙는 거겠지? 이런 식의 논리 사고 메커니즘을 만들어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왔다리 갔다리 이해를 수강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 저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 이 단원 얘기할 때마다 내가 막혀. 뭔가 찝찝해. 뭔가 내가 계속 막히는 그 포인트가 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무슨 단원인 것 같아. 가 캐치가 되면 그 단원을 거꾸로 찾아 들어가. 그게 효율적인 그게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할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reading, basic 그 다음에 reading, advance 해석, 대수 그 다음에 advance 기하 통계 가 있어요. 이 개념 과정이 그러면 자 선생님 basic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아니 쉬워서 basic이 아니고 정의 파트들만 모아놔서 베이직이야. 이거는 활용이거든. 무슨 말이냐. 왜 교과서에 보면은 미분도 미분의 정의가 있고 미분법, 계산법이 있고 미분 활용 단원들이 있잖아. 변화율이라든지 속도, 거리, 가속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용 단원들이 있어. 그러면 이 정의에 관련한 정의, 공리, 정리에 관련한 얘기들은 여기 basic에서 싹 했고 이 뒤에 활용 단원들은 여기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 쫙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 쫙 한 거니까 선생님이 이 사고 과정을 만들어주는 모든 기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해줄게. 이 상황에서는 이 논리 이 교과서에 이 단원이 쓰여서 이런 생각을 이 공식을 떠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강의 멘트 멘트를 들으면서 내가 자꾸만 부딪히는 내가 자꾸만 현실 뭔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 단원이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져 그때 찾아 들어가. 거기에 해당하는 단원을 찾아 들어가라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인 공부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실물을 들어가기 전에 7월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7월달이면 아직 시간이 있어. 7월달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권유드리는 거. 그래 8월까지도 7, 8월 국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해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7, 8월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잘했어. 토닥토닥 잘했어.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어. 괜찮아. 마음 급하게 먹지 마. 수능 전 시험이라고 해도 9월이 있어요. 수능 후 시험들 기출은 10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하는 거 괜찮아.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이거부터 한번 찬찬히 이거 강의 11개거든. 찬찬히 해. 이거부터 일단 해봐봐. 근데 만약 이 영상을 9월 달에 봤다. 만약 이 영상을 10월 달에 봤다. 자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다. 무조건. 그리고 찾아 들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납득이 되시긴 한 거니? 자 이 전제 이거는 언제나 강조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나눠줬어. 자 7, 8월에 이 영상 보신 7, 8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9월 10월 달에 보신 분들이라면 자 그리고 나서 찾아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를 섭렵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보면서 어? 저 얘기 내가 했던 것 중에 뭔데 또 생각이 안 나 또 이해가 안 나 다시 봐 개념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봤는데 어? 이 단어는 내가 안 봤던 단어이네 거기에서 자꾸 막히네 그러면 그걸 찾아봐 그건 당연한 거기 7, 8월이면 일단은 베이직이라도 먼저 해보고 따라옵니다. 자 하반기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대충 감은 잡히신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 끝까지 여러분들이 필승 전승 앞승 거두시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투를 빕니다.